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네 재밌게 가셨어요? 네 아이 자리도 불편한데 근데 CJ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괜찮아 자 오늘은 저녁이 막공이지만 또 자체 막공이인 배우가 있죠 김대현 배우랑 김성철 배우 자 우리 통화초 끝나는데 이제 소감 2분 만씩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철 배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연습 7월부터 지금 12월 22일까지 매달 동안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사담이랑 캐릭터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우선 유지선생님 유지 누나 재현이 형 여기 없는 석원이 형 재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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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다 너무 감사드리고 추현이 형 안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현 추현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진행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끝났네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저녁 공연까지 있으니까 다음날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은 저랑 통화주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 배우입니다. 다행히 저는 성취기가 말을 너무 잘해서 다 얘기해줬고 너무 고맙고 저는 의견 역할 맡을 줄 몰랐어요. 하면서 너무 재밌게 너무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돌아갑니다. 다시 고맙습니다.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다음에 또 뭐 드려야겠네요. 이렇게 한번 뵙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너희는 주인님 말 찍지 마시고 저기 2주 논란 다시 해야지 좀 찍어주세요. 자 감사드리고 자 경매하겠습니다. 차량 경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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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